자, 조심히 들어오세요 여기는 어디지? 여기는 어디예요? 여기는 바다 코끼리 우리 메리 친구가 저녁에 잠을 자는 곳이에요 오잉? 내 방에는 언제 들어가는 거야? 드디어 문이 열리고 메리와의 설레는 첫 만남인데요 자, 우리 친구들 메리랑 인사해요 안녕, 메리 안녕, 메리 무서워요, 무서워요 생각보다 큰 메리의 몸집에 아인이가 조금 놀란 것 같죠? 메리! 이리와, 메리 메리는 몇 살이에요? 메리는 4살이에요 메리는 덩치는 크지만 아직 4살밖에 안 된 꼬마랍니다 메리, 괜찮아, 메리 메리, 안 무서운 거야 안녕하세요 한 덩치 않은 우리 메리 몸무게는 과연 얼마나 나갈까요? 어머, 그건 비밀인데? 저 부분이 다 보게 생겼네 여기 체중계 몇 킬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4살 된 바다 코끼리 메리의 몸무게는 과연? 414kg 무려 414kg이나 나가네요 난 몰라 나 나갈래 어머 어떻게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? 엄청 크죠? 원래 바다 코끼리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들은 다 크면 1000kg까지 나가요 1000kg까지 나가요 바다 코끼리 체중은 700kg에서 2000kg까지 나간다네요 어 його scrub 5 4 4 4 5 6 4